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물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36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 또 적용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에 또 상호 요청되어지는 덕목을 말씀하고 있다면 14절부터 21절 바로 이제 이대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더 넓은 영역으로 이제 교회를 넘어서 바로 세상과 이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불신세상 가운데 불신자들과 더불어 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9절부터 13절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말씀한다면 14절부터 21절은 이웃 사랑의 범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창식의 3장 절대 무능 또 절대 타락에 빠진 인간인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전적으로 인간의 의는 누더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2사 64장 말씀처럼 인간의 전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더욱 악을 이길 능력은 없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우리의 힘, 나로부터 출발하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서론을 양보하는 삶이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 서론을 양보한다면 본론은 뭐냐? 생명 살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 메일 수 있지만 이러한 서론에 메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우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본론 인생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라는 개인의 틀을 넘어서 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프레임 체인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원리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원리스를 이룰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이 원리스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가 되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이런 모든 사단의 계략을 모든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하나 되어지게 하는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는 만큼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어겠다 굳이 결단하지 않아도 우리는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하나 되는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분열된 현장이 오히려 하나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현장은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비슷한 소진에 비슷한 목표를 갖고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 교회 현장이라는 것은 망망대에 그물을 던질 것과 같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남녀노소 영적인 상태도 다르고 또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자라왔던 환경, 배경 현재 갖고 있는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단이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는 통로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100% 불가능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이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지고 외부적인 이단의 침투가 없다 하더라도 교회 내부 안에서 스스로 각종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통일성 이 부분만 회복되어진다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각양각색의 다양성 속에 더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양각색의 교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원리에스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보면 우리는 혈연관계입니다. 육신적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지체들이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적인 건속,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부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현장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10절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먼저라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사실은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강자고 큰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원수진 상태에서 나와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대를 대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 원수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아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인간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하나 앞에 나와야 되겠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답이 주어졌을 때 즉시로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는 서로 함께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혹 각자 주어진 사역을 게을리하고 누군가가 하겠지 이것은 원뉴스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도미노가 생각이 났습니다. 도미노는 앞뒤 사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자리 잘 지키면 되고요. 누울 때 같이 누워 있고 서 있을 때 같이 서 있으면 이것이 누워야 되는 시간표에 쫙 누웠을 때 멋진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사역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사단은 무엇이 사단이냐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천사장이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는 딴 것이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위치를 지키고 그 직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나로부터 출발되는 기복적인 열심 내 중심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품었던 바로 복음적인 열심 굴러다니는 불덩어리들이라는 이 별명을 별칭을 얻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역은 뒤탈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반드시 생명을 사리는 열매로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왜 열매가 없냐? 왜 나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냐? 왜 나는 치유되지 않냐?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열심은 아닌지 이것이 언약적인 열심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온갖 문제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냐? 내가 주의를 하면 있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된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데 다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오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표현이라도 아가오가 다르고 또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런 주의를 하다가 문제들이 올 때 이상하게 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이 틈을 반드시 노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최고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직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세상 조직과 생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올 때 우리가 더욱 인내해야 되는 분명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깨닫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나가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우리 각 개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당신에게 많은 일을 하게 하지만 기도는 당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해준다. 백현무익한 근심을 끌어안고 있을 때는 내가 주인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분서조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마가다라빵을 보더라도 참 교회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어졌냐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의 비밀을 누렸을 때 참 교회의 참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민의 사람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분명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더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더라도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없는 중에서도 유무상통이 있습니다. 함께 통용하고 함께 소유하고 나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바로 성전된 우리 자신이다 바로 우리가 교회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나라는 교회가 주님과 원리스를 이루고 나아가서 우리 예원이라는 교회의 공동체가 원리스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52주 강단 말씀 함께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랩런트들이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기도시점을 통해서 붙잡고 가듯이 우리 예원의 성도들이 52주 동일한 강단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갈 때 그 말씀이 힘써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52주 강단의 말씀 36주차 말씀을 붙잡고 또 언약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도 오히려 기도응답의 통로로 바꾸는 저나 이복의 역사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원리스입니다. 14절부터는 이제 핍박하는 대적 창세기 3장 이 불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대지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원리스였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원리스를 넘어서 이 응집된 힘을 갖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원리스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냐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는 잘 됩니다. 성도들의 교재도 잘하고 식사도 잘하고 헌신구제 봉사도 잘합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행복하지만 정작 이 비밀이 현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민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드는 말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비가 오면 교회까지 가기가 힘든 겁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비 오는 날 이제 성도들 예배 출석률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교통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아도 걱정을 하세요. 왜? 나들이 가니까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국계가 어느 시간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이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리되진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현장이라는 로컬과 파라라는 균형 잡힌 성장을 반드시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교회 밖의 불신 이웃 불신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할렐루야 암연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현장인 한 주간의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교회 안에 하나님도 동일한 현장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체질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전도지 그 자체입니다. 성경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걸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원리가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리인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라. 오늘 본문에 쭉 흐르고 있는 말씀이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런 건면의 말씀은 솔직히 창세기 3장 우리의 옛 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건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에도 모세를 통해서 레이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도 사는 것이고 바로 대적자 원수도 사는 윈윈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오해받고 또 로마 항제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사회에서부터 완전히 금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회적인 냉대와 차별과 또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이 사실은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 송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원수에게 어떻게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절대 불가능이지만 절대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더더욱 저주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권한만 있냐 축복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축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어려움이 올 때 더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주님이 먼저 이 박해를 받으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처럼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그 사람이 아직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축복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심을 때 또 살리는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이 또 그렇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의 입술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인생 목사님께서 어제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가인과 같은 기질이 정말 본능처럼 내재되어 있다. 그 내면에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 제가 정말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예트를 자꾸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야 된다는 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가 슬픈 거 함께 울어줄 수 있지만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체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인간의 본성을 제한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왜? 추리국기 21장 24절 25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때리는 것은 때리는 것으로 죽이는 율법적인 옛 틀이 더 이상 아니라 여러분들은 생명 살리는 복음적인 새 틀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을 화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료는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나와있지만 우리는 화목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번 말씀을 점검하시면서 혹시 내가 가는 현장마다 오히려 화목한 부분이 깨어지는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지 정말 트러블 메이커 깨진 현장도 내가 가기만 하면 오히려 피스메이커로 그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또 한 번 말씀을 비추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욕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국 거기에 보복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실제로 우리가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것 이건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음식을 준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바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후회와 부끄럼으로 오는 고통을 불신자들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수 방법은 무엇이냐. 원수들이 자신들의 행동과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럼을 갖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라는 것입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만듭니다. 결국 악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절을 핵심 성구로 딱 붙잡으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선원적인 것 뛰어넘으시고 본론이라는 생명구원을 딱 붙잡으시고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생명 살리는 영혼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출석 기간에 우리 교회는 또 해외 전도 캠프 또 팀사역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캐나와 캠프 팀들은 지난주에 이미 출발을 했고요. 또 마닐라 팀도 어제 출발을 했습니다. 또 단임 목사님 역시 필리핀 팔라완 예원교회 설립감사의 예배와 또 팔라완 미션센터 착공식에 또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도 어제 기도 부탁을 하셨듯이 특별히 팔라완 예원 미션센터는 알류 및 목회자 훈련센터로 현지인을 사역을 위해서 또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선이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 악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단의 갤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에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성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전된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시고 또 미션센터가 되어지는 237 나라를 살리는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